1분만 쫓는다, 괜찮은데? 1분만 쫓는다, 괜찮은데? 진짜 너무 힘들었다 우리 1분만... 주러 와 주러 와 주러 와 주러 와 주러 이거 어떻게 보지? 댓글을... 로빈 꼭... 인사? 아직? 아직, 오케이 8분까지 딴 소리 하다가 8분에 인사? 우리 집착 아니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이거 댓글 보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우리 넘어가 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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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봐야 돼 그걸로... 언니 있잖아 아이디 좀 보내달라고 하면 되지 않아? 헬로 큐 헬로 큐 헬로 큐 멈추면... 멈춘 척 멈춘 척 아니면 저기 하나 더 있긴 해 케이크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어떡해 이거 먹으면서 하면 안 돼? 하자 컷 그거 먹으면서 하고... 저기 또 있어 케이크 우리 컷팅식도 하자 우리 컷팅식 어때? 내가 귀엽게 조금 내려왔어 와이파이 아잉 아잉 근데 내가 떨려 와이파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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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인사 8분에 할 거야 그럼 진짜? 이거 켜놓고 그냥 8분까지 기다려? 아직 안 켠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8분에 켤 건데 지금 리허설 중이에요 리허설이에요 여러분 제 입술이 너무 연한가요? 아니요 이뻐요 진짜 입술이? 괜찮아? 제가 너무 진해서 그래요 맞아 언니가 제일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완전 비겨댔어 잠깐만 이것 좀 해줘 응 내가 리본 만들어서 우리 그거 있어? 초? 리본? 초? 이거 있어? 와이파이 연결이 안 돼 한번 켜봐 봐요 언니 V앱들 거기 들어가서 됐어? 어때? 어이 오케이 이제 몇 시야? 3분 4분이에요 지금 3분 It says Do you want to turn off? 루마 데이나 Turn on? 언제 인사할 수 있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오케이 더워 Happy Anniversary Creams Thank you 우리 언제 우리 진짜 8분에 인사예요? 우리 이제 인사할까 봐 네 그냥 하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쿠쿠요 우리 방금 되게 잘 맞았어 우리 그룹이잖아 나라도 없었어? 우리 우리 년 됐잖아 헐 역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와 이거 Everybody is congratulating us on our third anniversar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쿠쿠 귀여워 고말라 안돼 고말라 있어야 돼 고말라 안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이 3주년이라니 우리 작년에 여기 2인 거 맞아요 하지 않았어 맞아 그때 우리 막 케이크 만들? 막 데크리? 하잖아 맞아 맞아 글씨 썼어 이게 훨씬 더 이쁜걸로 왜냐면 내가 내가 그 글씨 먹고 싶다 응 그 글씨 봤는데 되게 꼬물거리더라고 우리가 쓰는 맞아 진짜 이쁘 죄송해요 죄송해요 쿠쿠 너가 중간에 있어 네 큐큐큐큐 이게 왜 여기 안 돼 입술 더 먹으면 안 돼 지금 되게 신경쓰인단 말이지 어 여기 되게 괜찮은 브이앱 스팟이다 그러게 여기는 부엌입니다 안녕 짠 근데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어 응 나도 케이크 리사가 만들었네 제가 왜요? 너무 이뻐서요? 하하하하 아니면 이거 파 먹어서 향초 성... 그리고 성냥 한번 그거는 쿠쿠가 먹었어요 쿠쿠가 쿠쿠가 배고팠구나 쿠쿠가 배고팠구나 쿠쿠야 그래도 이건 3주년 케이크인데 좀 그랬어요 해피 벌스데이 블랙핑크 땡큐 vienen 이따일 축하 드려요 봤어요 블랙핑크에요 아 맞아맞아 이거 우리 뮤직비디오 꿀짱난데 의도치 않았지만 넌 태운다 안맞았다 내가 한국어를 해볼게 근데 태국어 근데 태국어는 해피 브레이크 때인데 아 진짜? You have cat hair everywhere I'm sorry 우리 어떻게 할거야? 첫 바늘 한국어라고 두 번째는 영어로 잘 할 수 있겠지?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블랙핑크 앤블링크 No, it's our birthday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자 1, 2, 3 아, 이쪽이면 언니가 이쪽으로 봤으면 이쪽이 됐다 아, 이렇게 했어 너야? 쿵쿠, 쿵아였어? 쿵쿠였어? 쿵쿠가 목욕했어요 블링크는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너무 궁금하다 근데 원래는 소원 얘기하면 안 된대요 진짜? 그러면은 소원 눈빛으로 얘기하자 시작 시작 에이, 너무 뻔했다, 소원이 오, 진짜? 채영이 좀 진지했다 채영이꺼, 나 눈물 날 뻔했는데? 내꺼는 내꺼 좀 봐주세요 이사야, 쿵쿠 미냐고 아아, 왜 그래? 너 진짜 왜 그러냐, 3화장에 너무 못 가야 쿵쿠, 쿵쿠 너 뭐 빌었어? 아, 쿵쿠 복수 안 났다 오케이, 쿵쿠, now you're free You're free, dog 오, 너의 별 그램이 20밀리언이 됐지 감사합니다 오우, 축하 축하 같은 날, 이렇게 예이 너 새로운 사진 계정 팠잖아 아, 그거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맞아요 작가님, 나도 설명할 수 있어 작가님, 작가님 작가님, 제가 많이 배우자 근데 너무 우연인게 사실 이거를 해명을 해야되나? 좀 우연이었어 운명인거지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옛날부터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허락을 받고 이제 계정을 만든, 이름을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만든 후부터 조금 조금 핸드폰을 뒤지면서 사진 업데이트를 조금 조금 하다가 드디어 이제 삼주년 이제 짠 했는데 모든게 이렇게tt 잘 Ñ bisschen 발 발 발 발 그니까요 발 발 발.. 오버이갓 kumkum 이렇게 여러분들 이 좋아한다는 이ï 너무 기쁘네요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진짜 fees? 제가 막 심심할 때 들어가서 감사네요 진짜 사진들이 너무 이뻐 멋있어요 멋있어요 예쁜 거는 그거는 둘 치고 멋있어요 이상해요 나는 그걸 만드는 과정을 봤어요 아 진짜? 나는 먼저 시청자 입장인데 진짜? 하얀 칸을 만들어서 균형을 맞춰서 막 하는데 몇 개 이렇게 눌러서 딱 업데이트 눌렀는데 밀리는 거야 한 장 막 웃게 되고 막 이래서 순서 잘못되고 그래서 혼자 막 What's wrong? 이러면서 지우고 다시 하고 지우고 다시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너무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막 하나도 겹치지 않게 그래서 내가 이건 무슨 어플이 있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직접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열심히 틈틈이 올릴게요 앞으로 멤버들 사진도 많이 올라갈 예정인가요? 오 예 뭐요? 아 모델 넘버 원 아 땡큐 아 땡큐 손템이 소소하게 올릴게요 너무 멋있어요 나는 이거를 여기 한 템포가 느려가지고 리사가 방금 하는 걸 봤어 이거 보면서 웃어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거지 근데 먹어요 먹을까? Because I'm hot 아 이거 춥다 확 싸늘했다 언니 패딩 있어 혹시? 소름 먹어 진짜 나 패딩으로 바꿔 패딩이랑 털고 다 넣었죠 좋아 나 나 걸을래 나 진짜 진짜 나 내꺼거든 아니야 이미 정해져 있어 뽑기 그래? 제비 뽑기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제일 왼쪽 언니 뭐라고? 제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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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잖아 너잖아 여러분 아시죠? 리사가 계속 여기 나오는 귀여운 꼬마 닮았다고 저희가 맨날 얘 닮았다고 하거든요 그럼 난 난 다 갔어 보여 근데 잠깐만 이건 무슨 일이야? 뭐야 나 포크 나 포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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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바꿨대 포크 필요없어요? 이거 뺄게 아니 이거 두고 모래 이걸 읽으면 안돼요? 저희의 3주년에 축하해주신 보내주신 아디다스님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블랙핑크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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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팍 하고 싶다 해봐 진짜요? 와우 진짜일 줄 몰랐어 뭐야? 안해놔 뭐야? 안해가 빨간색이야 이거는 뭐지? 아 개건소리 크림이다 크림치즈다 진짜 맛있어 우와 나 아직 한 끼도 안 먹었어 왜? 왜냐면 내가 봤어 자느라 저도 게임했어요? 서로 문자 했잖아 일어났냐고 일어났냐고 어디야? 나 방 나도 방인데? 너무 조용해서 난 잤어 이거 맛있다 쿠쿠 누나 퀵 줄게요 블링크에 댓글 한 번 제가 쿠쿠 저는 영화 보고 왔는데 진짜? 뭐 봤어? 엑시트? 재밌게 봤어 진짜 재밌게 봤어요 진짜 계속 웃었어요 계속 너무 웃겨 나도 보고 싶어 뭘 봤어? 보러 가자 한국 영화 엑시트 근데 우리 마지막으로 영화 다 같이 본 게 없는 건가? 다 같이는 좀 힘들어 다 같이는 진짜 없어 그렇게 오래 됐다고? 응 우리 약간 둘둘 이렇게 아니야 늘 다 가면은 한 명씩 이렇게 없던지 세 명씩이던지 두 명씩이었어 맞아 어쨌든 다 같이 가긴 좀 힘들었어 무슨 외국 영화 다 같이 봤었어 마지막 엑시트 엑시트 그래서 막 돌지 않았어요 다? 아니야 아니야 만화인데 뭐? 만화야 만화잖아 주토피아 아니 영화관에서? 아니야 주토피아 봤잖아 영화관에서 아니야 나 어디서 봤는데? 아닌데 그런가? 아니야 누가 나랑 같이 봤어 100% 나 그치 나도 같이 봤나? 안 봤다고? 그런가? 응 말해 먹어 그걸 너무 들리는 거 아니야? 아 아 언니 진짜 영영 좋다 맞네 맞네 더? 안 들려 안 들려 진짜 안 들려 우아까까 우아 다 들린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말해 대박 진짜 그랬어 진짜 그거다 진짜 그거네 맞네 맞네 내가 아까 이상한 댓글 봤어 뭐야 3주년인데 너무 못 봤다 나 혹시 머리 머리카락했어? 우리가 소통을 해보기로 원하나 봐 소통을 해보자 소통? 우리 어떻게 3주년까지도 소통을 못하니 언니 근데 진짜 나 여기 뭐 있어 이거야 진짜죠? 진짜 없어 진짜야? 진짜 없어 나 읽어볼게 우유 먹고 싶다 우유 먹고 싶다 소통 타임 야 우리 소통에 아무것도 없어 어떡해 나 여자친구가 아저씨는 너의 아이들에게 이름이 나의 아이들이 랄리세 오 진짜? 랄리세 랄리세 근데 이거 안 돼 네 꼭 안 돼 아저씨 랄리세 로제 근데 랄리세 오 진짜? 맞아 그거 진짜 랄리세 그거 좋은 이름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이름 오 오 니사 같고 나한테 케이크 오 죄송해요 야 내 거고 왜 달래 악수? 악수 아니야 디엘 아 목말라 크림치즈 블링크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블링크 블링크 근데 이거 뭐야 소통을 원한다고? 내 아이들의 인스파레이션이 바로 옆에 있는 어어 내가 인스파레이션을 한 번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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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 오늘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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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 포스 고마워 고마워 이거 정말 좋은 아저씨 지금 어디에 있는지? 왜 나 속속 속속 팬미팅 너무너무 기대 중 어? 안했는데 나도 너무너무 기대 중 아니 근데 우리 3주년 기대수만 준비했지 팬미팅이라고 안 했는데 아까 단체 좀 못 봤고 난 너네 아 여기 그냥 그래 기대 중 있을지도 없지도 모르는데 왜 기대해? 응? 왜 기대하지? 너 운티난다 왜 기대해? 왜 기대해? 왜 기대해? 레드 벨벳 케이크이에요? 네 그런거 같아요 맞습니다 빨간색이에요 회사가 혼자 때려줘 뭐야 콜라가 있었어? 커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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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저도 아 이거 좋다 3주년 소감 말해주세요 어디서 났어? 어? 원회들 뽑아왔어 3주년 소감 좀 말해달라고 한참 얘 한 명씩 그러면 어? 아직 아 그러면은 네 왜왜왜왜왜 어? 팬미팅 공지 떴어요 크크크? 아 왜 이렇게 오늘따라 우리가 비밀이 만져? 여러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또는데 왜 거짓말해? 진짜 웃긴다 You are so hot 로제 라고 How about me? Guys How about me? I'm the hottest Okay? I'm the hottest Okay? 야 너무 강요하는거 아니야? Guys Guys I'm the hottest Sorry I'm just kidding 웃긴얘기 해달래 웃긴얘기 해달래 웃긴얘기 마야 Is that really how you eat cake? 마야 드디어 너의 턴이 왔다 웃긴얘기 해달래 It's how we eat cake Okay 리사 최영아 Did you see 주황이의 brother when you went scuba diving? Yes Yes I know I don't see his brother but I think I saw his friends 그 제가 진짜 이렇게 인사했어요 안녕 아 그러면 우리가 그거 썼잖아요 3주년 그거 그거에 대해서 한 명씩 우리 서로의 답은 모르잖아 응 아 근데 그거 안 나왔나? 그거 나왔어 뭘 썼다고? Because they're talking about it 아 그거? 뭐였지 질문이? 여러분 우리 그때 막 최근에 불리는 별명 나 기억나 어 그거 벌써 떴어? 아 그거 뭐였지? 그거랑 해시태그 자기 뭐 뭐였어? 만득이? 만득이라고 안 불려요 전 젠덕남지? 지금 아직 어 젠톤 래퍼? 젠톤 래퍼인데 근데 요새는 그럼 아 아무도 저를 그렇게 불러주진 않지만 어 3주년이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토크씨가 보지는 안 되니 근데 저희 뭐 별로 말할 게 없는데 하지 않아? 우리 은근 다 말했어 응 뭐 숨기는 게 없는데 이렇게 토크가 비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 진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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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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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차게 할 수 있는데 오 근데 언니 요새 별명은 뭐지? 지선님 나? 언니 뭐라고 썼어요? 3주년 축전용 나 뭐라고 썼어? 나 추 추짱님 추짱님? 응 저기요 젠장님 맞아 젠장님 여기 계시는데 아 저기 원장 시험 보셨어요? 너는 그거잖아 난 추장이야 아 추장 아 추장 아 추장 아 추장 인정하겠습니다 리사는 뭐야? 저요? 저 리따 아 리따? 리따 아 리따 그거 알아봐요 같이 달리는 거 진짜 잘 우리 그거 한번 언제 해볼까요? 달리고 달리기 너는 달리기 탄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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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탔다고 탄남지 맞아요 처음에 갔다 오셨어 왜냐면 지금 오늘 얘 looks so exotic and like sexy 아 맞는데 오 미안해요 근데 저 좀 탔어요 탄남지를 근데 우리 다 탔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다 탔어요 Let's not go there 다 같이 탔어요 근데 저 뭔가 탄 거 좀 좋아요 뭔가 건강해 보고 좀 섹시해요 좀 섹시해요 더 태워 더 해 더 해 더 해 라이프 채워졌어? 아니요? 왜 이렇게 예민해? 아 여기가 못하는데 아니요? 가위바위바해서 여기 물 채워 오게 하자 가위바비뽀 가비바비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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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상주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를 알려줄 분이 있을까? 알죠 뭐요? 이거 언니도 모를걸? 우리가 3년 동안 간 나라의 개수는? 그러니까 들린 도시의 개수는? 헐 거기 퀴즈인데?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우리 그럼 다 해볼래? 해볼래? 그냥 그냥 guess 해보는 거 오케이 guess 그냥 진짜 guess 도시의 개수는? 블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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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몰래 갔으면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 숫자랑 오케이 오케이 I got it I think I got it 진짜? 진짜? 이게 뭐야? 도시까지? 그러니까 막 LA 이렇게 했듯이 아니야 LA 아니면 그 도시들까지 아니 LA LA, 뉴욕 이렇게 막 그렇게 LA, 뉴욕, 시카고 막 이런 거 만약에 한국이면 뭐야? 이번 투어 때 우리가 돈 뭐야? 이번 투어 때 우리가 돈 개수 얘기하는 거지 투어 말고 3년 동안 3년 동안? Like including Bangkok and like 2, 3년 동안 아, 그게 아 근데 그거를 아니예요? 아니예요 아, 아 아 아예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거를 블링크가 알까요? 그럼 이거야? 봐봐 알겠지 블링크는 다 알아 안전하게 나 할 수 있을 거 같아 바바 랭크가 그거를 하나로 모을 수 있으면 근데 봐봐 만약에 근데 보면 말해줄 거 같아 근데 지금 다 준비가 됐는지 Nobody look at the 댓글 나는 아니 봐봐 만약에 이거는 태국 있잖아 그러면 방콕, 오사무이 이렇게? 응 그렇게 해야지 그럼 훨씬 많네 내가 머릿속에 있었던거 진짜랑 사진이 그럼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그럼 엘레에 우리가 코칠라 갔던 거든요 팜스프링은 아니지 아 그래요? 팜스프링은 동네지 정답, 강남 이런 거네? 동네 인천, 인천, 인천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압구적으로 한 건 아닌 거잖아 서울, 부산 이렇게 도시, 시티 뭐야? 아니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나라라고 해야 되겠다 나라로 해보자 나라로 하면 37개지 왜? 왜냐면 우리가 32개고 투월했잖아 진짜? 그러니까 대충 몇 개 더 넣으면 그래 그러면 기다려봐 37개라고 했어요? So what? So what? 나도 뭐야 저게 저거 빨리 때려줘 미안 나 30... 아니지 미국은 한 개로 쳐야 되니까 나라가 32개라고 이렇게 우리가 32개 나라로 갔다 왔어? 응 미국 투어 그러니까 언니는 지금 동시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시아랑 미국 유럽 나라가 그만큼이나 돼? 응? 미국이랑 왜냐면 미국 미국 하나로 쳐도 미국을 하나로 친다고? 어 이거치 지금 나라로 하자잖아 나라만은 훨씬 주지 뉴욕, LA가 하나야? 응 그냥 다 하나 미국을 하나로 쳐 그럼 먼저 조금이지 열 몇 개일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러니까 스테이트로... 잠깐만 이거 불가능할 것 같아 왜냐면 유럽도 하나로 쳐 블링크 사이에서도 일단 포기 포기합니다 이제 블링크 블링크도 몰라 내가 봤을 때 몰라 몰라 They're not even talking about it I just heard that They're like They're like Jennie sing your rap and has nothing to do with what we're saying 너무 웃겨 블링크는 뭐라고 할까? 하지마요 왜냐면 블링크 머리 아프거든 하지마요 하지마요 네 안 할게요 저희도 포기했어요 사실 블링크 somebody said this and you just started like 아 진짜 웃기다 나 진짜 웃기다 왜 이런 걸로 토론하니 너무 어렵지 봐봐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긴 끈 아니 이렇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는 거지 아니면 제일 기억 남는 도시? 어? 어디서 했지? 안 했는데? 그럼 이런 질문은?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 절반쯤? 아 깜짝이야 가만히 있어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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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은 아직 아직 멀었어요 우리가 몇 살까지 살기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절반인지 그런가? 그러면 너무 아 너무 우울하잖아요 갑자기 나는 그러면 행복하게 살래 지금은? 지금은 지금이 절반인 솔직히 지금 행복보다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잖아 약간 여유를 찾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약간 여유를 찾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은 뭐해서 좋겠냐면 투어 돌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 짐 쌓고 짐 매일 매일 호텔을 바꾸면서 또 가 짐 쌓 오케이 아 짐 쌓 진짜 저 물건 진짜 맨날 그래요 못 찾아 못 찾아 나의 시선을 아프가 저기 저기 아 돌아가기가 힘들어 빨리 이뤄줘 저처럼 부르고 있었어 아 너무 힘들어 빨리 좋다 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 덥다 요새 날씨 진짜 너무 덥다 갑자기? 갑자기 고급이 진짜 더워 어우 난 어때? 내 화장은 어때? 굉장히 부끄러워 보여요 하나 둘 셋 나 너무 방금 막 내 화장은 어때? 그럼 한 명씩 그거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채영이 거를 우리 셋이서 5점씩 주는 거야 만점이 15점인 거야 오케이 어 나 바로 줄 수 있어 자 오늘? 잠깐만 잠깐만 봐봐 나는 근데 채영이 평상시의 화장이랑 비교한다 아악 안돼요 언니 그거 안돼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오늘 딱 봤을 때 언니의 소감을 그냥 말해 주면 그럼 이거 너무 상처받는 게임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그냥 제가 이제 받아들이고 앞으로 성장해야 하는 그런 부분은 근데 오늘 렌즈가 색다른 느낌을 주고 있어서 나 나 립스틱 바르고 올래 그러니까 렌즈도 It's Par The Makeup You know? 우리 렌즈 낼까 말까 하자 It's Par 너 맨날 이거 끼잖아 요새 아니야 맞아? 나 며칠 만에 긴 거야 너가 어떻게 하니? 알지 당연히 알지 어제 그래 너 말대로 어제 오랜만에 긴 거야 목걸이 차고 올까? 갑자기? 어? 이 사건 보니까 다 차고 올까? 나도 차고 올게 잠깐만 차고 올게 링링링 You know?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거 완전 홈홈홈 같아 나 배고파 여러분 지수연이가 배고 보대요 우리 ASMR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라만 안 들어갈래 아 잠깐만 자라만 자라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좀 시켜요 언니 아 너무 빨라 언니 뭘 언니 안 여러분 자 제가 개그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으로만 들어 힘으로만 못먹어봐 컵 누가 누가 리사야 모자를 벗어 이러는데 벗어? 어 너너너너너너 바로 너 진짜 못 못할걸 보았습니다 리나가 뭔가 ASMR 한 다음에 먹는데 미안해, 누가 그렇게 버는는데 내가 바로 ASMR를 할거지 한번 오늘은 케이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해 또 같이 아니야 이거 해야 돼 뭐야 이상하냐 Like you make a noise about the food you're not eating 야아 빨리 다 먹어 그거 먹어 이거 무조건 먹어 이거 먹어 안 들려요? 뭐가 안 들리다니요 이게 먹을 수 있는 건가? ASMR 너무 작게 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점수를 줄 거야? 리사야 머리 안 감았니?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거 뭔가 진짜 아닌 거 같애 이거 먹는 거 아닌 거 같애 아닌 거 같은데 나 봐도 너 처음 먹은 거 아니야? 오마이갓 요 살짝 찰흙맛이었어 먹을 수 있는 거네 어? 클레이로 아 나 안 먹을래 아 잘 안 먹을래 왜 다 먹어본 거야 우리 이제 점수 줘보자 그럼 메이크업에 대해서 일단 저부터 어때요? 저는 좀 약간 자스러운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에요 약간 메이크업, 노 메이크업 메이크업, 노 메이크업 메이크업 했는데 노 메이크업 노 메이크업 5점이 완점이라고? 들어가봐 나는 이렇게까지 다 볼 거야 여기까지 어? 나쁘지 않은데? 아니야 아니야 가만히 있어야 점수 같애 이제 케익을 조금 옆으로 밀까봐 그래 재영이 저희랑 딱 밀었는데 재영이가 딱 없어 아 리사는 나는 오늘은 딱 봤어 어 리사야 너 진짜 메이크업 잘했다 이거 나 왜냐면은 조금 대충했어 눈썹 마스카라를 되게 대충했어 무슨 일이지? 이런 느낌? 아 맞아 눈썹 뭐 이렇게 천이 있어 안에 눈썹을 빗었어야 되는데 안 빗는 느낌 저는 5점 만점에 3.8 드리겠습니다 3.8 야옹은 어때요? 언니 Very generous Very generous judge 난 3점 왜? 뭔지 알아? 저 눈썹이 너무 비어있어 언니 눈썹도 비어있거든? 왜? 바로 막 하늘 하늘 해 채영이는? 아니 지선이 지선이 했어 한 점수 줘야지 아 놔 너 나는 나는 3점 블랙핑크 해놓고 있네 난 그래 3.5 아 아니야 3.2점을 줄겠습니다 그럼 최고 점수 내 점수랑 최저 점수인 10점 이거를 빼서 그냥 3.2점걸로 아 3.2점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 막 최고점수 최저점수 코마야 자 지수언니의 메이크업을 어? 생각보다 그게 나쁘지 않은데 눈썹이? 왜냐면은 언니 거의 10분만에 준비했잖아 가만히 볼게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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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어 살짝 어 오케이 리사야 약간 이게 꾸민 듯 안 하는 듯 메이크업을 한 듯 안 하는 이런 거 아닌가? 꾸안꾸 이건 아니라고요? 이거는 나 오늘 메이크업했을 룩 아니에요? 아 그래요? 눈이 확 올라가있잖아 근데 잠깐만요 마스카라 하신 거예요? 감정 오케이 왜? 투명 마스카라 아니에요? 라인 라인 두 명 마스카라네요 아니야 얇은 마스카라로 해서 그래 어 나도 그거로 했어 응? 몇 번을 칠한 거야 한 번 어? 진짜 나 한 번만 딱 했는데? 뭐야 갖고 싶어 이따 알게 좋아 아 잠깐만요 커버를 안 하셨어 아 아 깎이겠다 아 아니야 잘 들어봐 왜 했는지 알아? 라리사가 추천한 거 컨실러 사서 했는데 찾고 와 간.. 아니 간.. 간.. 아니 간.. 어디 있어? 2점 아니야 아 그럼 저는 내 백팩에 파란 파우치 있어 저는 3점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수 언니를 아는 결과 아는 결과 아니야 오늘 진짜 잘 써 응 내 메이크업 실력이라는 게 폭발해버렸다 괜찮아 등발되겠지 이 밖에 안 보여 뭐지? 아 저 이거 내 이거 샀어? 이거 샀어? 아니 왜 이거 샀어? 내가 추천한 거 사야지 그거 사려고 했는데 나 오늘도 하나 샀어 어디서 샀어? 올리브영 내 것도 샀어 줘봐 언니 저는 4점 포레브영 포레브영 나는 이런 느낌 좋아 4점 2점을 주겠습니다 아싸 리사 너는? 안 갈려지지? 나 리사 봐봐 제가 내가 화낼 줄게 그냥 막 덕지덕지로 이렇게 보일게 그냥 어 안 가려져 안 가려지는거잖아 80 플러스 1점 이거는 나 리사에 타신 걸로 자 나는 4점 근데 좀 나아졌어 4점 2점 나아졌어 진짜 나아졌어 너는 몇 점 기다려서 찍히면 이거 끝장이야 근데 언니 피부가 좋아서 나 4점 줄게요 아싸 피부가 좋아서 그러면은 어 나 어디서 높아 4점 2점과 4점을 빼서 4점인걸로 4점 1점 아니야? 중간 아니야? 아니야 빼버릴거야 그냥 4점 아싸 오케이 저도 봐주세요 오늘 저 제니언니는 5점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완벽해 오늘은 진짜 완벽해 일단 섀도우 이렇게 하는 것도 진짜 마음에 들고 일단 속눈썹도 진짜 열심히 저기요 지수언니의 코멘트랑 너무 차별된거 아닌가요? 근데 나 잠깐만 저 좀 봐주세요 저 오늘 좀 프라우더 하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저는 저의 솔직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네 아이라인은 굉장히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근데요?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앵글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 뭔가 딱 뾰족하면서 되게 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쪽도 보여주실래요? 아 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어 네 그리고 오늘 블러셔 느낌도 굉장히 큐트하고요 네 같이 매칭한 이렇게 반응금도 너무너무 아 정말요? 아우 감사합니다 거기랑 이 버터플라이 네 어 이거 블링크한테 받았어요 굉장히 블링크 블링크 거리네요 네 어 그래서 저는 오늘 네 점수는요? 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맥찬 입술이 좋아서 아 아 조금 아쉽습니다 아 아 그거는 봐줘 어 대변인 그거는 봐줘 그거는 봐줘 그거는 봐줘 그래서 저의 최종 점수는요 네 어 네 4점 산을 드리겠습니다 오와우 아 이때까지 제일 높은 점수 나왔습니다 착착착착착착착착 아 쏘아 0.1점밖에 차이 안나고 아니에요 지수 언니가 아 맞네 언니 언니 저 점수 줘야죠 봐봐 되게 비열해 너무 비열해 나는 4.8점 어 왠지 알아? 나 이 피부 표현이 마음에 들었어 어 맞아 오늘 피부 표현이 진짜 이뻐요 좋아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매치하면서 그 검은 부분적으로 제가 브러쉬랑 쿠션 스펀지를 새로 샀거든요 아 진짜 나 봤어 여기 오래 있던 거 맞아요 그걸로 오래 있던 거 아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거 이거 여기 있는 거 이모가 누구 거냐고 계속 그걸로 지금 2,7연속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괜찮은 거 같아요 맞아 어제도 되게 이쁘다 피니싱은 파우더 같은 걸로 하셨어요 아니요 피니싱은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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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모가 이렇게 οι고 나도 .. 미사 몇점이지? 삼점이었나? 삼점이 삼점이fest 오케이? 3.2 갑자기 내일 풀면 3.2였어? 3.2 4.8 4.2 아, 오늘 조금 실망스러웠어 로제씨 아직 점수 안 좋은데? 네, 아직 점수 안 좋은데? 네, 아직 점수 안 좋은데? 왜냐, 가까이 한 번 더 동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 아이라이너가 좀 잘못했어요, 이쪽은 아, 정말요? 눈 감아봐요 눈 떠봐요 뭔지 알죠? 살짝 달라요 아, 네네네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저는...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 그래요 내 생일 생일 5점이요 말해주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는 다 좋아요 눈, 피부, 눈썹은 저는 다 좋은데 아, 저랑 약간 입술 취향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 입술이 저도 좀... 아, 입술 색깔이 입술 색이 너무 튀어요, 제가 봤을 때 네네네 저는 로제씨가 누디 한 거 있잖아요 네, 좀 더 누디 했을 때 봐요 그런 거에 좋아요 아, 네네네 그, 예를 들면 루디 런한 색? 그거를 이렇게 말할 일이야? 아, 오케이 세번 말해주세요 아, 약간 토론 색이 좋거든요 응 그러면 저는 응 오늘 솔직히 말해주셔야 돼요? 2점 오늘 2점 오, 2점이라니까 리사 2점이야? 진짜로? 저는 4.4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거면 됐어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무서워, 무서워 솔직히 강요상에 이렇게 진실의 방식이야 진실의 방식이야 진실의 방식 말씀해주세요 나는 아, 뭐야 좀 봐 아, 근데 나도 조금 입술 색이 아쉽긴 해 그렇죠? 근데 4.2? 나는 항상 뭔가 항상 체험했는데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 네 입술이 좀 마음에 들어 4.4와 2점을 뺀 보고 주니까 맞잖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넌 2점 줬어? 왜? 왜? 이유를 이유를 한번 말해주잖아요, 아이라이너 아, 아이라이너 인형이 안 맞아서요 크게 잘못됐나? 아이라이너 봐봐, 봐봐, 봐봐 진짜 그거 알아? 너도 안 들렸어 괜찮아, 얘는 이미 최저점수가 나 이미 끝났어 알았어, 알았어 나 이미 끝났어 그래서 아, 네 2점이에요 아, 설명한번만 저는 로제가 약간 이렇게 살짝 내려온 것보다 살짝 올라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라인 그립은 그러면 오늘 균형이 틀린 거 아니라고 네 여기 균형이 싫어 자, 그러면 자기 점수를 맨쳐주세요 나고요? 나고요? 4.2요 4.2 오케이 나도 4.2 그러면 저는 뭐죠? 4.8이에요 언니 주시 맞아 그리고 여기 꼴찌 네 네 자, 오늘 이번 코너는 언제나와 같이 마지막 꼴등이 얼굴에 낙서를 하는 걸로 네 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연이가 바로 네? 네, 여러분 바로 연휴를 할까요? 자, 그러면 와우 장난이고요 그랬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블링크랑 인사하려고 저희끼리 셀프 메이크업을 해본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3주 3주년 V LIVE 때 이런 걸 알지 몰라 아니, 근데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3주년이라고 꼭 더 특별하게 보낼 일이 있나? 왜냐면은 하루하루 다 맞아 그럼 이렇게 내일 일어나서 오늘은 3주년하고 하루 된 기념일이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더 우리의 일상을 좀 더 보여드리고 share하는 더 오늘은 그냥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요런 걸로 생각하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왜냐면 매년 그럼 똑같이 했잖아요 맞아 2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 이렇게 될까봐 맞아 근데 그냥 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날은 V LIVE을 키잖아요 맞아 근데 우리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1주년은 막 하고 하고 끝났잖아요 2주년은 이야 여기까지 해봅 3주년은 에이 100주년까지 가제 100주년이면 제 생각에 그때는 이렇게가 아니라 더 발전해서 악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이렇게 지팡이 블링크 우리 마냥 생각에 더 발전할까 언니 이렇게 손 넣어서 악수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100주년 만년 함께해 100주년 같이 있구나 100주년 왜 던졌어 마지막에 건강해지고 건강해지고 오케이 okay lot of fans are asking us to speak in English okay for our international fan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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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just your time okay i have new name you know 진짜 영어 눈꺼 알아요 i have english name okay what is it 지스타르 레비 킴 you know like more like slowly 아니 이거 설명해 주지 마 여기서 그냥 끝내고 손들이 듣고 싶은데 한 번만 더 빨리 딱 하고 깔을게요 지스타르 레비 킴 okay no more explanation so swag i always i always want middle name so my middle name is taru 레비 okay so it's a 지스타르 레비 킴 yes 너무 정확하게 말해주면 안 돼 call me 레비 no 지스타르 레비 oh can i call you turtle no no why aggressive한 반응을 보이시네 i don't want to call you rabbit you okay they're like they're like 지수 레디 킴 레디 킴 지수 레디 킴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s that bug behind you what no it's nothing okay guys just shadow just shadow 봐봐 진짜 많이 들었어 다 뽀뽀 해달래 다 같이 시작 난 우리끼리 뽀뽀 하려는데 okay 그럼 끔찍해 그럼 끔찍해 헐 하ennine 풀 와우 너무 멀리 가서 먹고 쿨 쿨 쿨 아 이거는 공개했음 좀 그런데 쿨 왜 우리 두의 그 담겨있는 듯 직장 추억 추억 내가 담겨있는 듯 좀 그렇네 나는 아직도 그때는 않아 1주년 우리 영화관에서 진짜 재밌었는데 게임 같은 거 엄청 하고 지금 게임하자 무슨 게임? 그래 누가 갔어 로제 로제 리사 셋 리사 리사 로제 셋 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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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영 둘 채영 채영 지수 하나 지수 탄남 셋 탄남 짜증 뭐라고 탄남 지요 탄남 지요 탄남 지요 역시 로제씨 아쉽다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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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벌칙 댄스였어요 후라이팬 놀이 언제 쩌꺽 이러면 엄청 비웃었어요 저기요 요새 그게 대세거든요 아니 여러분 아니 여러분 뭐하고 놀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꿀잼인데 대선배님 그럼 뭐해 우리도 저희는 마피아 게임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게임은 후라이팬 놀이라고요 아니 아니 이거 안되려나 하나 해볼까 출석구 게임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출석구 게임이 뭐야 팅팅탱탱 게임이거든요 팅팅탱탱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방금 보셨잖아요 출석구 놀이 해줘 그게 뭐야 이런거 아니야 김제니 왔어 김제니 네 김지수 네 만오프 때 만오프 때 아 이거 이렇게 하는거 아닌가봐요 어 이게 뭐야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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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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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게 주황이 주황의 주황이 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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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각자의 펫 이름으로 해볼까 팅팅팅팅팅 알겠다 지수를 아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알아냈어요 제니를 가르치면서 지수를 부르고 부르는 거래 뭐라고 부르고 해야 돼? 지수! 이렇게 하는거라고? 나는 제니인데 왜?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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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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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이해할 수 없어 그럼 로제 이런거에요? 그럼 왜 아빠는 지수였잖아 홍삼 게임 홍삼 게임 저 홍삼 안좋아하는데 엄마가 맨날 먹으라 해가지고 나 홍삼 맨날 먹는데 그니까 탕수육 게임 이건 알지 라운드1 너희 둘이 너네들 대신 눈을 보세요 서로 눈을 보고 하는 게임인데 돌아가면서 탕수육 탕수육 3주년 3주년 시작! 3주년 3주년 뭐야? 이거 뭔가?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처음 봐 자기가 아니면 자아가 두개인가? I've never seen before 다시 3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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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가? 그럼 다시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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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노풋으로 마 노풋 마 노풋 마 노풋 라운드1의 승자는 라운드1의 승자는 로제입니다 탄람쥐 저희는 탄람쥐로 하겠습니다 탄람쥐? 탄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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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워 탄람쥐 이제부터는 어찌 노즈가 나 탄람쥐에 집중하는거 아니야? 흰남쥐로 한번 해줄게 고마워요 흰남쥐 한번 해주세요 흰 남쥐 아쉬움이 좀 굉장한 자신감 보이시는데 아 그리고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변명을 하자면 제가 흰색일거였잖아요 이거에 대칭해서 제가 좀 타보이는거죠 저는 좋은 의미로 꺼낸거에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서 새로운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 좋아요 이제 너랑 탄람쥐 봐야돼 그러면 저희 마지막 게임 블링크로 끝내보겠습니다 시작 눈치게임 같았어 방금 시작 블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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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맞잖아 어 깜짝이야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 했지 네 맞습니다 아 내 손이 풀어지고 있어 그쵸 어떻게 된거야? 나 방금 저 지금 완전 난리지 나 진짜 어떤 다른 세계에 약간 다 타온거 같았어 오늘의 승자는 로제씨 저에요? 승자와 패자네 승자와 패자잖아 승자 위너는 로저 근데 영어로 하니까 너무 심하다 말이 아니야 리사야 너 패자지 로저 아니야 패자자 패배자 패배 오케이 패배 아 이 칼로 커튼 칼내는 까먹어버렸네 당신 뒤에 있는 다리 정리 It's just a shadow man 와 왜그래요 저희한테 아무것도 없잖아요 Says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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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 또 하나만 왜 이런 얘깐 I think it's time to take turns and talk about how much we love each other 아 못해 I love you guys to the mountains and back to the far far hills and around 유럽과 아스트레일리아, 미국과 중국과 한국과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날씨와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스마스, 그리스마스, 그리스마스까지 돌아가고 싶어요. 너무 사랑해요. 어때요? 시인 같았어요? 아 나 어머니! 아 네 멋있었어. 아 그래요? 언니도 해봐. 곱하기 블랙홀. 대박! 마이크 드롭! 곱하기 블랙홀. 아 제가, 제가, 제 크라운을 드리겠습니다. 부담스러워. 아 나 포기할게요. 사랑해요. 이런거 제일 싫어해. 아 포기할게요. 사랑해요. 패배자, 저번째 패배자야. 세번째 패배자야. 뭘 틀렸지. 이사야. 이사야 빨리. 네? 너 우리 싫어해? 태국어로 해봐. 나중에 블링크가. 알려줄거야. 한국어로 해봐. 한국어로 해봐. 한국어로 해봐. 그쵸? 블링크가 알려줄거야. 걱정마. 나 한국어로 궁금해. 일단 이 언니는 처음, 우리 침주기 처음 봤던 언니이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저희 옆에서 뭐 힘든 거나 뭐 가르쳐줄 때도 엄청. Like, lik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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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갑자기 영어? 아니, like. 아, 아니. 아, 깜짝이야. Like, 뭔가. 그럴거야? 아니. 아 깜짝이야. Like. 눈물흘림 크라운 바로 간다. I mean, like, you, like. 오늘은 안 쳐줘. 조심해. 아니, 이 사람 한국어를 계속 해줘. 그러니까 계속 뭔가 그때 생각하면은 진짜 언니가 저를 뭔가 막 노래 가르쳐줄 때도 많았고. 막 이렇게 막 알려주고. 사생활 어떻게. 너네 생활 노래 가르쳐줄게. 정말. 사생활 같은 것도 엄청 이렇게 막 도와주고 막 그랬고. 이 언니는. 이 언니는. 이 언니는. 언니는. 제가 원래 약간 그때는 약간 말 좀 많이 안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 언니가 오고 나서. 이 언니가. 이 언니가. 좀 말 좀 많이 하기 싫은. 탔죠. 말을 가르친 건 너냐. 근데 저는 그때 막내였어가지고. 근데 이제 채영이가 들어왔을 때는 딱 뭔가 딱.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뭔가 정말 나랑 나의 쌍둥이 같다. 쌍둥이. 쌍둥이 아니에요. 쌍둥이. 쌍둥이 같다. 네. ensonาก. 우리 이렇게 잘 맞는. 잘. 뭐지? 맞는 친구. 친구. 이걸 너무 감사하다고 법 받는 것 같습니다. 오와. 감동했어. 어우. 복. 보. 복덩이. 오. 오. 봐봐요 여기서 영어로 시적인 거 하고 여기서 마이트롭 터뜨리고 여기서 진심은 이미 공개했는데 제가 뭘 할 수가 있겠나요?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럼 다 앞에 보고 있죠 노래를 하나 불러주세요 시작! 아 저는 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멋진 세 멤버가 이렇게 한자리 한자리를 잡고 자기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잘 서로를 옆에 잡고 있는 레고들처럼 이런 레고들처럼 딱 붙어서 레고피스가 부족하면 다시 자기가 그 레고피스가 되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가 있고 살아가는 사이여서 너무 좋고요 여러분 이렇게 달아갑니다 아 뭐야 누가 시작했어 케이크 먹을래 언니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언니가 시작했어 이분이 시작했습니다 제가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포기한다고 링크도 저희한테 한 마디씩 써주세요 저희가 볼게요 시작 제가 볼게요 나도 나도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쿠마야 너 너무 미안한데 너 너무 덥다 저기 에어컨 있는 데로 가 자 이제 한 번씩 가까이서 인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4.2점입니다 안녕하세요 4.8점입니다 안녕하세요 4.2점입니다 3.2야 발음 제대로 해줘 13.1 devastation 이렇게 event capture type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갈 세anal Esse好 turn 세례바디 세냄 3주년 cheese 15분 여러분 여러분 3년이랑 시간 동안 같이 와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같이 가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잠깐만요 저 오늘 눈썹 너무 잘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색 줬잖아요 언니 저는 눈매가 이걸 다 같이 살려주는 거 같아요 이거 진짜 놀랍다 네 그러면 저희는 귀여운 다닥다닥 붙은 얼굴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링크 3년 동안 같이 있어도 고맙고 앞으로도 만년 동안 함께 합시다 이름 너무 잘 줬다 블랙핑크랑 블링크 그니까 딱 봐도 누가 들어도 우리는 한 세트잖아요 이렇게 된 느낌이에요 우리는 떨어질 수 없어요 알았죠?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 해피 벌스데이 블랙핑크 мой cot 안녕 뭘